따까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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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단어 하나로 하니까 금치고 게임 훨씬 더 재밌다 야 도끼리 한가지 말하겠습니라 응? 독약을 지금 제조해야됩니다 잠깐만요 독약 제조해야된데 독약 어디갔어요? 아이 기다려와봐 잠깐만요 야 자 텍스쳐팩 끼세요 다들 텍스쳐팩 맞아 텍스쳐팩 텍스쳐팩 그냥 텍스쳐팩에 되어있는거 맞나요? 아 아까 보내준거 적용하세요 컵밥하고 적용하던데 이거 하나 드시면은 일단 라이프 이래 드립니다 아 어디? 오 오케이 어 어 일해주세요 뭐지? 저희가 먹었어요 저희 이점 해주세요 잠깐만요 올려드릴게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먹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만등님 만등님이 천사시네 아버님 저희 몸으로 말해요 할까요? 저부터 할게요 어 저는 진짜 아버님 천사라고 느꼈어요 몸으로 말해요 몸으로 말해요 몸으로 말해요 야 너희들 말 안하냐 방송중에 말 안하냐 방송중에 말하냐고 말! 말! 악어님 선행들이 진짜 나와야되는데 너에게 말 안하네 야 그런걸로 넘어갈 우리냐? 넘어갈 우리? 너네 말하게 될걸 나중에? 리타님은 돼지우리다 너 말하게 돼있어 말할래? 말하게 될걸? 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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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리타 너랑 말한 팀 아니야?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체면을 걸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말이라는 단어를 안쓸 경우에 굉장히 머릿속에 혼란을 겪게 됩니다 굉장히 말하고 싶어지구요 지금 머릿속에 두번 세번 생각나게 됩니다 자 그걸 말하지 않을 경우엔 침이 바삭바삭 마르고 굉장히 호흡이 힘들어지고 숨을 쉴때마다 생각을 하게 돼요 숨을 생각하면서 쉬어야 돼 지금부터 깜짝! 으하하하하하하 해버렸다 아 진짜 나보고 아까 타탈들 만져가 완전 바로네 나 체면 걸렸어 방금 아 왜냐면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답답해지거든 여러분들 게임 준비됐습니다 여러분들 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구라야 너구라 이거 내 생각에는 폭탄은 물론 누가 넣었는지 만드기가 넣었단 말이야 무조건 구석탱일거야 그치? 아 아 방금 마리아 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닌데요? 어? 아닌데요? 으응 마리아였는데요? 네 제가 그 미녀농게로 봤는데 마리아! 이거였는데 아 마리아? 오케이 아 근데 잠깐만요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단어가 앞뒤 어느 곳에서부터는 이게 감점해야되나요? 아 그 아이 근데 그건 아니지 사실 근데 그건 아니지 잠깐만요 어머니 왜 우리가 금치고 게임을 하고 있습니까? 흐흐흐흐흫 그래 쓰지마 아무도 쓰지마 쓰지마 잠깐만 그러면 띄어 쓰기도 가능합니까? 아무.. 어 야 그 어쨌든 단어 그게 들어가면 무조건 하는걸로 하자 아유 야 쏙 짜라 오케이 오케이 그래 지금부터 그러자 지금부터 해보자 자 지금부터 어 자 앱 그 코드번호 빼주세요 지금 코드번호 나오네 아 그러네 잠깐만 아버님 코드번호를 봤다고 야 이 노란말이야 나 자리야 왜 열어봐 열어보지마 지금 뭐하는거야 열어봅다구 never knew 아니 실패 아니 만들기 만들기 열어보지마세요 큰일 납니다 열어보지마세요 불구로 못쓰 자 여러분들 이번 게임은 이중에 독약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 독약을 먹으면 패배하구요 네 자 지금부터 한번 게임 해보도록 할까요 예뽤 자아 누구부터 마실래요? 그 쪽부터 드세요 어 어깨 코드 꺼졌다 오케이 되게끄 자 먹으면 되나요? 마시아라 마시아라 얌 하나씩 드셔야 돼요 얌 마시아라 야암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케이 오케이 얕 악어님 한 개만 야엔 근데 악어님 구석에 있는거 먹어야지 얍 나서 얍omena 겁쟁이 야ㅏㅏㅏ!!!!!!!! 앰 정확히 Mbeiter ah였 Stephan 폴 랩 랩CW zes 멜멀? 멜멀? 멜멜멀? 냠냠냠 year Spius 스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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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히 야 우리 해야돼 누가할래 아니 빨리 해줘요 만드가 방금은 들었어요 타자가 느리다고 당신 아이고 제가 제이디입니다 제가 당신 오늘 하루 형보다 뽑아볼 생각 없나 죄송합니다 불룩해버릴거야 안돼요 안돼요 아니 만드님 저는 정확하게 들었어요 맨날 한다고 아니 근데 빨리 드세요 죄송한데 다 드셨나요 왜 깎어라 다 드셨나요 하하하하 야 너 조용히 하라고 아니 이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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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는 아까는 내가 했다고 내가 내가 볼 땐 아무 말도 안하는게 좋을 것 같애 야 너 넌 그렇게 많이 마셔 야 어지간히 처먹어 어지간히 아 그만 먹어 그만먹어라 배부르다 아고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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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걸린다 걸린다 줌 줌이 걸린다 줌이 걸린다 줌이 걸린다 줌이 걸린다 줌이 걸린다 야 그만 어 어 어 야 우리 대회의를 시작하자 어 아 아 아니 말을 했잖아 김만태야 어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어지간히 이제 앞으로 드러난 후에 결혼할 수 없어요 야 으어어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어어어어 야 여기서 큰 애들 여기서 큰 애들 잠깐 지금부터 회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간을 획내해서 끝내야되네 자꾸 말을 하고 있어 왜 회의 시간을 갔다 오겠습니다 회의 시간을 해야 됩니다 시키보러 가겠습니다 아니 운영자님 궁금한거 여보세요? 아버님 뒤질래요? 어떡할거에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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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떡하지? 우리 라이프트 들려야되나? 아버님 남자는 아버님이 진짜 말을 모습으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야로 갑시다 우리도 외랑 야로 갑시다 둘 중에 하나로 응? 야 쟤네 외를 잘 안써 야는 내가 많이 쓰는 단어고 쟤네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아냐 아니에요 하지 말란 말이야 말이야 아니면은 아니래 쓰는 것도 좋습니다 어 아니 좀 많이 써 근데 이거는 진짜 비겁한 수라서 잠깐만 우리 플러스 5점으로 해야될거 쟤 어때요 쟤 아 근데 이거 진짜 내가 말 안해볼테니까 금치걸을 정하자 진짜 가! 가! 어 가? 가는 쓸까? 가할바 있는 야식 내가 아니면 만득이 어때요 만득이 만득이? 만득이 할 시간에 우리 벌써 죽지 않았을까? 죽어있어 왜 많이 쓸거 같은데 상대방 왜 안 깎아 우리 이제 3점 밖에 안남았는데 그러니까 한번 깎이는거에요 2점으로 살수 있는거지 왜 안깎아 왜 안깎아 왜 안깎아 하면은 그거를 노리자 아 외로하죠 그러면 왜가 더 범있어 쟤네들도 근데 야 많이 썼던데 아까 야야야 신나기가 많이 썼나? 야야야 하던데 뭐가 좋나요 만득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야가 낫지 않나 오케이 야 야해 야 셰프 추천으로 야 여러분들이 근데 진짜 말 안해야되요 근데 자 갑시다 B팀으로 가자 벌써부터 말이 없으려 잠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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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말 안하기로 했습니다 어 그래도 말을 해야되 상대팀 금직어였죠 순간 제 금직어인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야 너희 근데 대략하다 목숨 세개밖에 안나가네 어째서 안깎이죠? 그러면은 이제 시작하나요? 금직어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힘든 컨텐츠였군요 맞아요 아버님 혹시 오늘 어떠한 언어를 구사하실 생각인가요? 저는 오늘 굉장히 좋은 말을 많이 쓰려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존댓말을 쓰려고 하고요 반말은 정말 나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한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렇소 저 이름 반말은 좋지 않소 평풍이 아닙니다 저 사람 뭐 어디 어디뿐이세요? 좋지 않소? 그쪽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어떠할까요? 어떠한 말을 하려고 하는거죠? 계속 토킹하고 있잖아요 어떠한 말이요? 어? 반말은 어떻소? 반말은 어떻소 아니 니가 어떠한 이라고 했잖아 어? 뭔소리야 그냥 조용히 해! 오케이 반말을 해보시오 아 내가 아까 오케이 오케이 저희도 저희도 하이 터킹 할거에요 터킹 할거에요? 높은 높은 터킹 저는 지금 통화방에 끌려가서 애들한테 쌍욕을 먹었습니다 더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잠깐만 두마디 이상하지 말라 했지 죄송합니다 허락받고 해라 허락받고 해라 너는 너는 두마디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너가 제일 조용하면서 왜 그래 맞아 저는 병풀이 아닙니다 뭐가 아닙니까? 너희끼리 알아서하십시오 야 내가 이거 악어의 심리상태 정확히 분석해가지고 한번에 맞춰볼까? 하나 깎이 있고 알고? 이거다 아하 아하 왜 그런지 아 아 우리 그때 속아버렸네 정확히 정확히 못 맞췄죠? 그럼 이거야 그럼 이거야 악어 멍청이 아니 아니 지금 유도하는 거잖아 멍청아 악어 멍청이 멍청이 아니란 말야 아 우리 팀 싸우지 말자 나 나왔구나 말이야 그게 뭔가 나 말을 못하겠어 하하하하 왜 못하니 말 좀 하세요 그니까 수영이면 말아 아니 아니 멍청이야 진짜? 말아 아아 떼지마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언어를 구성아 야 니가 12점 깎았어 그건 맞아 논리적이지 못하네요 11점 중에 수영이가 다 깎았어 니 타림도 한번 틀렸잖아 우리끼리 싸우지마 알았어 아니 근데 저기는 대화에 끼지는 못하는데 그냥 겁먹어가지고 그냥 아니 깃속말로 제보가 미친릿이 들어와요 지금 안녕하세요 청취단입니다 이야기 안하고 제보만 안해 그러면 게임 왜 하냐 저희는 듣는걸 좋아하지 너네가 그렇게 했었지 저희는 듣는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겁이 내려오 현재 모스 전신부호로 대화중입니다 모스 전신부호요? 모스 전신부호요? 우리 함께 게임하러 가지 않을래? 게임하러 갈까요? 게임합시다 다들 게임 좋아하시나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양궁이랑 양궁이랑 아버님은 게임을 왜 좋아하죠? 뭘 하실래요? 양궁 할까요? 요 그러게요 양궁하러 갑시다 양궁 저 좋아합니다 양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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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 하지말라라 왜그런거죠?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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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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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진짜 너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멍청한 것같아 이! 제기하고 싶으면 이렇게 치십쇼! 그래야겠당! 풀먹은 덩어리가 두애였네요 아까, 너불이가 두 번 쳤습니다 이렇게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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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말은 아래쪽한테 안내고 저건 아니잖아 저거는 두 번 안 들어가는게 왜요? 니놈의 입 아까 그렇게 진다면서요 만들지? 안에 들어가 있는거 다 진다며요 저 그럼 이 잠깐만요 그러면 잠깐만 내 머리가 어떻게 되지? 저게 나은거 아니야? 우리 활은 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잠깐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말했더니 야르끼도 있었구요 말도 안되는거 아니 원래 안되는건데 아까 정확히 포션에서 누군가가 그걸 포함해야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얘기했죠 아까 아까 어떤 분께서 중력님께서 아까 무조건 모든 단어에 넣기만하면 깎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게 잘했어 거기까지 네 내가 말 잘했어 내가 말 잘했어 이 사람 다 넣었어 지켜보면서 지켜보면서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네드팀이든 분리팀이든 반쪽에서 시청자분들 기억하시죠? 저는 분명 안된다 했지만 저쪽에서 그걸 포함해야된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비겁 하 내가 다 너 어 어 어 이거 생각합니다 건너 말 못한다 말 못한다 헤이 헤이 블루뽀 입도 뻥크 타지마 자 지금부터 순이님께서 먼저 화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발을 쏘고 점수를 합산해보도록 할게요 네 비가 내리고 뭐 중 symptom 와 핵몫 어 빵 때 0점 declarat Particularly Premier 다른 핵몫 어 종 America Monte absent 공동 지난데 Prot심 파란색깔 맞췄잖아 2점이잖아 저 못봤습니다 저 저 앞에 있어서 못봤습니다 파란색깔 맞추면 2점이잖아 스님 봐주세요 중령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죠? 아니야 아니야 진정해 진정해 말은 너네 금칙어야 나 근데 나 이거 진짜 보고싶은게 나 이거 진짜 중력이랑 악어리 1대1 보고싶어 자 다들 이거 순이님께서 2점 내셨습니다 저쪽 분 쏴주세요 아 쟤 발착하는거 겁나 웃기다 으흐흐흐흐흫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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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자 쏴주세요 빨리 쏘세요 제발 숨세요 어째서 안 쏘세요 말도 안하고 쏘지도 안하고 아닙니다 어 저기요 저 잠깐만요 저 터킹을 0.1초만 늦게해도 지금 그 가시가 돋는데 조금만 토킹을 좀 빨리 해주시겠어요 그쪽 팀? 네 빨리 해주세요 로봇이랑 대화하는 것 같아서 토킹이 무엇이죠? 토킹이라고 하면 리타님 집에 강아지가 짖어서 다음 사람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네 가지 빨리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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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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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2점 2점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오오오 빨간색 뭐옛 빨간색 두번 파란색 한번 잘한다 생각보다 몸 맞추었네요 오오오오오오 흐흠 말을 어제서안해요 게리님 정감이 내가 한번 중력아 너 입도 뻑끗하지마 중력아 지금 잘하고 있어 그대로만 해 말하지 말고 내가 언어를 구사하면 야아 너도 입도 뻑끗하지마 어? 둘다 입 딱치고 벽보고 서있어 그냥 깎았어 내 말 안있어줘 아니 내 말 안있어줘 너울아 니가있지 쏘는거 아무도 관심없어 쏘는거 아무도 관심없어 아니 관심도 가지라고 관심받겠습니다 개리님 쏘세요 다쌌어 다쌌어 미쳤냐 미쳤냐고 니들 몸뚱에다 다쌌다 제 제 마이턴 중력아 미쳤냐겠지요 단수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게요 어찌하여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마이턴 마이턴 헤이 얘가 안 돼 아 중력님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마이턴 아 이거 중력님께서 바닥을 때리셨네요 검은색깔 검은색깔 파란색깔 아 진짜 중력이 못하시네 하 유튜브 아 진짜 유튜브 구독 모든 동력티 cant view 저어 가 정어가 해보겠습니다 아 저기요 한국말을 해주세요 정어가 뭡니까 정어로 됐 Trucks 야아 노노노노노! 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 야 그런데 흐흐흫 미친, 야! 야! 미친 저게 단어가 돼? 야야야의 충격하셨습니다 야! 아 진짜 완전 개념테네 진짜! 뭐? 뭐야? 야 마이 이겼어! 이겼다! 이겼어! 이겼다! 뭐야! 아니 유니님! 야 저게 많이 돼 와아 얘들아 첫발 성공 금블록 맞췄어 와아 아아 뭐라했는데? 아부님도 상관없어 우리 이겼어 아니 핑미님이 뭐 했는데 와아 나 정확히 정확히 계산해가지고 맞췄는데 금블록 정확히 맞췄다 아니 핑미님 와아 나 신인이야? 이게 내가 나중에 알았던게 에임을 조금 왼쪽에 화살이 맞더라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초점을 맞춘 다음에 올렸죠 근데 이쯤은 아닌거 같아서 좀 더 올렸습니다 이 포물성 각도를 정확히 잤죠 그래서 바로 한번 딱 쐈는데 지금은 안맞겠죠? 검은색깔 이렇게 맞췄다는거죠 개쩌네 근데 금블록에 아주 아주 살짝을 에임을 둬야 되는거 같아 아니 진짜 한번도 틀린적이 없는데 개쩐다 핑미님이 이걸 다 말아먹네 내가 한 3점 깎았을걸 님들 왜케 못하십니까 님들 못한거야 님들 왜케 못하십니까 저처럼 말을 잘해야지요 맞아요 말을 잘해야지요 말을 잘해야지요 김한테 육두문자 한번 날려줬어야지요 저는 오자마자 육두문자 한번 듣고 그 뒤로 조심했거든요 아무 말도 못했네 욕을 먹으니까 정신이 확 깨더라구요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사람은 욕을 좀 먹어야돼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자 좋습니다 저희가 질줄 알았는데 극적으로 마지막에 야야 야가 엄청나가서 저희가 이기게 됐습니다 야야야야야 개 ESTATE 내가 한 10 몇점 깎았죠 한.. 16점 깎으셨어요 제가.. 관전해본 바로 설명을 드려도둡니까 관전해본 바로 설명해드리자면 일단 이쪽팀이 야를 고른때부터 이쪽팀이 거의 망해가고 있었어요 그니까 이쪽에서 야! 야야야야야 이러면은 같이 감점이 되고 있었어요 아까 신전 그 뭐야 스카이블럭 할 때가 쩔었어 저쪽 계속 깎여가지고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진짜 마지막 진짠가요? 아니 그랬는데 독약에서 야를 공통으로 하니까 이쪽에서 야를 못 쓰니까 이쪽에서 말로 대받아쳤어요 아니 우리 스카이블럭 때 무슨 일 있었지 않아? 악원님의 수리님이 알고 있대 금치고 그래서 목사랑 나도 모르니까 우리 긴말로 좀 알려줘야 했더니 긴말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왔어 이렇게 한 거야 내로 알고 있어가지고 응 응 응 우리 응이라고만 했어 우리 서로 못 말만 하면 근데 내가 내가 야라고 내가 계속하고 있는데 누가 했냐야 누가 감점해서 누가 내답했어 응이라고 하라고 아 근데 내가 계속 야라고 하고 있는데 계속 감점해서 옆에서 스윙이도 걸었어 옆에서 스윙이도 걸었어 야 누가 했냐 야 야 이러면서 이러면서 와 너무 맛있어 옥민하고 대답하라고 누가 대답했어 아 그거 쓰라고 이러면서 아 재밌네 중혁아 내가 진짜 잘했는데 핑랜 때문에 졌다 중혁아 내가 대충 들은 것만 너 한 15번 한 것 같아 중혁아 너 10번? 15점은 깜짝이야 아니 여기서 솔직히 뭐라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왜냐 다 틀렸기 때문이죠 아 너가 뭘 잘했어 내 죄송하여 하면 욕먹는데 봐봐요 유타님 틀린이 한 번이나 열 번이나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결국 이겼다라는거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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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저희 라이프를 라이프를 안한게 신의 한수였네 근데 여러분들 이번판에는 단어가 대단한대로 저희가 호용한거기 때문에 뭐 안된다 안되는거다 뭐 얘기해 주실 수는 있는데 이번판에는 되는거였어요 다 만약에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거에요 자 근데 진짜 한글자로 하니까 너무 재밌어 앞으로 한글자 호용해야 되겠어 엄청 어렵다 엄청 어렵고 난 금지역게임이 이렇게 재밌는 게임인지 오늘 더 한번 느꼈어 처음에 처음에 한 5분 동안 통 걸렸거든요 그게 왜 그랬냐면 남순이한테 아임을 적었거든요 흐어어어 암암암암암암암암음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보컬란암암암암이 아 이거는 진짜 중여기가 너무 재미있다 아 아니 저희 근데 그 후반에 바보 되는게 너무 웃겨 내 정정 ㅈㄹㅈㄹㅈㄹㅈ암암암암암암암암암 아 모르니까 말하다가 보져 오오오아 암암암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니까 뭐가 생각이 나는데 말을 못해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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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기 전에 일단 금지되는 단어가 없는지 힐터링을 하고있어 머리가 어어! 어어! 진짜 내정 좋아가지고 개바보돼가지고 침푸짓한테 침푸짓 아 나중에는 자음금칙 어때요? 자음금칙? 자음금칙? 어 다 좋아 다 좋아 다 해보자 나중에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시간에는 더 재밌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씩 해주신거 잊지마시구요 다음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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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빠요! 엄청 웃겼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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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